보센! 보센의 메뉴판을 보겠습니다. 커피! 아니 이게 뭐야? 아메리카노가 11,000원이야. 세상에. 진짜 호텔 좀 많이 비싸진 것 같아. 그리고 티... 티... 티도 비싸고 다 비싸. 주스, 디저트... 볼때리는게 아니 내가 떡볶이를 하나 먹어 보려고 그랬는데 4만원이야. 세상에 떡볶이가. 김치볶음밥에 24,000원. 너무 비싸지 않나? 야 이거 뭐 이렇게 비싸야겠다. 피자... 파스타... 비어... 와인... 와인 한번 먹어야 되나? 와인이 아니라... 아유 또 와인메뉴... 또 와인메뉴 한번 봅시다. 와인메뉴... 레드와인... 화이트와인... 꼬냑... 데킬라... 리스키 메뉴... 느낀 점 너무... 너무 좀 비싸다. 차라리 호텔을 가겠다. 하지만 여기에 장점... 어... 24시간은 아닌 것 같고... 그래도 새벽 한... 3, 4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. 청담 고생... 어떻게 다 해주는 외국에 안심. $10,000원. 감사합니다.